오늘 하고 오늘 또 하루 자면 늘 딱 하잖아요. 다음에 다시 만나는 모임을 가줄 건가요? 어쩔 건가요? 모임을 가줄 건가요? 어쩔 건가요? 좋은 인연인데도 가끔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옷깃만 서쳐도 억만급의 인연이라 그러는데. 우리 여기 여행 끝나더라도 가끔 가다 만나서. 그래 그래. 식사라도 하고. 그래 안 하면 좀 곤란하지. 가자마자 그 다음날 전화 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저렇게 함께 있으시다가.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체험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바닷가에서 그린 게 제일 좋았고. 그 예술혼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받으셨네요. 저는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일 같아요. 제가 즐겨왔던 거는 말 타던 게 제일 즐겨왔어요. 진짜 기분 좋았죠? 좀 뭐랄까. 스릴도 있고. 네, 됐습니다. 드셨어요? 아버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버지랑 숭마해야겠네. 혹시라도 그 자식들한테 더 바라는 게 혹시 있을지. 더 바라는 게 혹시 있을지. 그냥 건강하고. 저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워서도 바래고 살아서도 바래는 일이야. 어느 부모는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뭐하고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더 바랄 게 저는 있어요. 어머니 어떤 거 같아? 저 바랄 거는 이렇게 와보니까 엄마가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 어학연수를 보내다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다는 건 정말 좋은 거 같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좋은 거예요. 세훈 씨 어머니가 몰타로 어학연수 가는 모습을 잠깐 상상했는데 잘 어울리세요. 근데 몰타에 갔더니 누가 마중 나와있어. 어학연수 하면세요? 어학연수 하면세요? 아침 드라마. 어쨌든 생활비 반반 할 거니까 그 부담은 없을 거예요. 아 부담될 뻔했네요. 이래도 형제가 많아야 되는구나. 집은 하나 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난 내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 여행이. 그와 더불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가지고 보면서 아 이런 남자도 있구나. 또 이런 남자도 있구나. 그런데 스스럼 없이 손이 잡아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도 다시 할 수 있겠다. 엄마가 항상 이렇게 밀어내시고 지긋지긋해 하셨어요. 새로 좋은 분 만나서 데이트하시거나 그러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1%도 없어요. 난 너무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나 믿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남자를 보면 뭔가 여자도 좀 기대고 살아야 되고 남편한테 이런 순간이 좀 많았어야 되는데 난 내가 어깨를 내주고 살아주기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기회를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못 만들고 살았어요.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짜. 내 딸이 나를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면서 살도록 노력해야지. 내 딸이 나를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